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AJC가 지난 18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백악관은 조자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에 대해 AJC를 직접 언급하면서 팬데믹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송여경 기자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어제인 19일 인심매매 근절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날 즈음 AJC 신문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기밀보고서를 누설하고 팬데믹 정치를 하는 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주정부가 매일 코로나19 통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AJC의 보도는 나쁜 수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고 양호한 수치에 대해선 그러질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7일간 신규 확진 환자 증가율이 7월 마지막 주와 비교했을 때 평균 26% 감소했고 입원율은 약 20%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 증가율은 약 20%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 증가율은 약 20%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JC 측은 AJC 또한 매일 코로나19 현황을 보도하고 있고 백악관 테스크포스 보고서와 함께 조자주의 코로나19 현황이 최근 몇 주간 나아진 지표도 있음을 보도했다며 편파보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캠프 주지사는 학교 말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아니며 이미 코로나19 증세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캠프 주지사는 이것도 정부의 잘못인가 아니면 학교의 잘못인가 정부와 학교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고 AJC는 보도했습니다. 또 이어서 캠프 주지사는 일부 다른 카운티들은 개학한 지 2주가 넘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체로키 카운티와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지난주 미 전역 실업상 신청 건수가 110만 건을 기록하며 다시 100만 대에 들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이 11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2주 전에 97만 건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래 최초로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간 이후에 다시 100만 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약 36개 주에서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지난주보다 63명 줄어 14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증가한 신규 신청은 노동시장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팬데믹 관련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만큼 이후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줄어들어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이 구매력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원은 7월 말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점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주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메릴랜드주가 해당 예산을 승인받으며 11개 주가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7월 실업률은 7.6%를 기록하며 6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일자리는 7월에 약 4만 4천 개 늘어났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란타 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한인들 30명을 선발 각각 500달러씩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한인회관에서 대상자들에게 지원금과 함께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전달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 비대위는 지난 17일 현금 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30명을 선발했습니다. 비대위 김윤철 공동위원장은 이번 선발 기준과 그 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총 1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은 지난달 미주한인위원회 CK로부터 받은 2만 5천 달러 가운데 일부입니다. 김윤철 공동위원장은 향후 비대위 운영에 대해 다른 공동위원장들과 상의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비대위에서는 현재 비대위의 입장은 저번에도 저희가 비대위 의원들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평통하고 상공에 있어서 한인회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30분 무렵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20여 명이 수령해 갔으며 만약 오늘까지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별도 개별 연락할 예정이라고 비대위 측은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 타이어를 비난하며 대통령 리무진에 있는 타이어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이어 타이어가 직원들에게 정치적 구호가 적힌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쓴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를 쓴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굿이어 타이어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굿이어 타이어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에게 어떤 후보나 정당을 위한 정치 캠페인을 지지하는 직장 내 표현뿐만 아니라 인종적 정의와 평등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 지지는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 지누스의 미국법인 지누스 USA가 헨리 카운티 맥도노시의 생산 공장과 물류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와 지누스 USA 측은 18일 주청사에서 투자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송여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조지아 주정부와 한국 기업 지누스의 미국법인 지누스 USA는 헨리 카운티 맥도노시의 생산 공장과 물류시설 등을 건설하는 투자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지누스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시장을 통해 판매해 오고 있으며 아마존 매트리스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 내 매트리스 판매 상위권에 위치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헨리 카운티 맥도노시의 헨리 카운티가 108만원을 공개했습니다. 804만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하루. 조지아에서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케이스 레이노즈 지누스 USA 대표는 조지아주는 새로운 시설의 위치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헨리 카운티에 열심히 일하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다 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지누스를 조지아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지누스의 투자 유치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직계입니다. 송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20일 오후 4시 58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73만 4,650명, 누적 사망자는 17만 7,09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4,95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6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조지아주 순으로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 당국의 20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4만 6,741명, 누적 사망자는 4,9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81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1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3,068명, 누적 사망자는 481명입니다. 귀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2,455명, 누적 사망자는 295명입니다. 디켓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만 5,605명, 누적 사망자는 268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